엄마 아빠 봐봐 말을 해야지 근데 말을 우리 엄마가 자주 와야 되겄네 우리 배쓰레기들 매직이 없나? 우리 엄마 머리 잘리는 모습이에요 말을 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찍어놔야 되겠구만 머리카락을 감춰야 되겄네 사오가 줘 버리자들 깍줘야 한다고 하니 내가 사오가 못 주라고 매직이 없나? 사오가 줘야지 누가 줘 딸이 도우면 안 열겠지 누가 안 열어 누가 열겠어 도우미한테만 열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애쓰게 남은 김치 누가 가져갈까봐 엄마가 줘버릴까봐 열어가서 가져가시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가져가라고 하니까 그것도 다 옛날에 내가 갖다 놓은 거예요 맨 지가 다 갖다 놔대 아 그래 엄마 우리 올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 김웅이도 갖다 놓고 김웅이가 저걸 어디서 놔서 갖다 놓겠어 옛날에 내가 다 갖다 놨는데 내가 다 갖다 놓고